네, 특별한 종목 상담의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 역시도 석유 시추 관련해서 수급 쏠림이 강했는데요. 이렇게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면 포트폴리오 안에서 내 종목들 고민 더 심화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고민들 저희와 함께 해결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화는 02-2000번에 4919, 문자 샵 2034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짧은 리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김응태 매니저가 도와드렸던 코오롱 글로벌인데요. 당시만 해도 이슈가 없었다 보니까 차트로 분석을 해주시면서 목표가 1만 700원을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딱 종가가 1만 700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막 달려갔더니 이미 기억을 하시고 추가 전략을 세워두셨더라고요. 너무 든든하죠. 일단 오늘 상승은 0일 만왕 지분 15% 보유한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추가 상승 기대해보자 라면서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2차 목표가 1만 3천원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한 번 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종목 상담과 함께 민소의 포트에 담아라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발로 뛰는 스탁요정, 이혜린 아나운서의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민소의 포트에 담아라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빠르게 종목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이슈가 나왔던 삼성전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담아봐도 될지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세 분, 하나, 둘, 셋 하면 O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나 당연히 X가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가란 매니저님, 아까 말씀을 해주실 때 삼성전자, 지금 당장 크게 이슈가 될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O를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가 깨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국내 주식을 아마 다 팔아대지 않을까라고 버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깨질 자리가 아니라서 지금 정도면 충분히 저가 매수 자리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관점에서 저는 좀 한 2, 3개월 정도 보는 관점이라면 지금 자리가 너무 좋지 않나 싶어서 O를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2, 3개월을 본다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조기준 매니저님, 사실 H100이 SK하이닉스가 독점으로 HBM을 납품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플러스로 더 HBM을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독점 공급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감당을 못하니까 삼성전자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반대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B100이, 그러니까 앞으로 블랙웨일이 HBM 8개가 들어가요.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블랙웨일이 하는데 또 하나 루빈이라고 새로 나온 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1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만드는 거라서 수요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만들어줘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삼성전자한테 달되게끔 할 수밖에 없는 NVIDIA의 입장이고 삼성전자가 밀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니고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번 주나에 며칠 파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파업하는 거랑 지금 이제 이재용 2심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 거의 나왔기 때문에 2심에도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리스크 때문에 조금은 빠져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그런 악재 속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악재에 의해서 기업 가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약간은 단발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에서는 적합의 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홍태 매니저님 지금 엔비디아가 호퍼 GPU 블랙웨일로 넘어가면서 HBM3에 대한 수요는 좀 떨어지고 있고 HBM3E 이쪽이 조금 더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시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까? HBM만 보는 게 아니라 랜드랑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D램을 보여야 되죠. D램 보면 DDR5랑 HBM을 같이 봤을 때 HBM만 수익성 개선이 좋은 게 아니라 D램과 랜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익성 개선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통화 쪽으로 본다고 하면 역시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도 있고요. 지금 기사 내용에서 2머니 산다는데 개인 투전자 안 살 거예요? 사야죠.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 모두 삼성전자 동그라미를 들어줬기 때문에 제 포트에 편입을 하는 데 성공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의 포트에 담아라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알테오젠 아 알테오젠이요. 매숫가랑 비중은요? 17만 6천원 네 17만 6천원에 비중은 몇 퍼센트일까요? 10%요? 네네 아 알테오젠 17만 6천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가 23만 3천 5백원. 굉장히 크게 수익률을 보고 계신 점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네. 아나운스 분들하고 매니저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이 조금 눌려졌을 때 결과를 얼마나 보면 좋은지 조금 더 가져가면 좋은지 알고 싶고 네. 부채 관계에서 계약 부채라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그게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알테오젠 앞으로 손절과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과 관련해서도 코멘트 할 점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권이시니까 축하드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알테오젠에서는 뭐 당연히 매도할 자리는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머크 사회에 대한 계약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연매출 천억이 넘어가는 회사라고 이제 낙인 찍히게 되면요. 지금보다도 뭐 그 과거에서도 리포터가 나왔듯이 뭐 목표가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조금 주의할 때는 뭐냐면 이미 한 번 파동을 일으켜놓고 다시 한 번 신고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22만 원까지 입절라인을 잡아놓고 봤을 때 당연히 1차 목표가는 여기서부터 26만 원까지만 바라보고요. 26만 원부터는 이제 차익실험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으니까는 그 전부터는 이제 조금씩 매도하면서 뭐 절반 매도했다가 26만 원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거기서 또 절반도 매도하시고 비중을 줄여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뭐 그 사업에 대한 계약 자체도 워낙에 나쁘지 않고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의미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따로 나온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서 그 계약 조건에 대한 연매출 천억 이상만 찍히는 거에 대해서 로얄티 받는 지분만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일단 리포트 상에서는 30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30만 원은 충분히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6월, 6월부터 9월까지에 대한 이제 아마케 일정들의 모멘텀을 소화한 과정이라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호재를 받을 것으로 보여주고 지금 자리는 워낙에 또 괜찮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수익을 극대하기 위해서 지켜보시고 22만 원만 딱 지지 라인에 받쳐주는지 그 익절 라인만 잘 지켜주면은 충분히 버텨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제 머크사와의 계약 상황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또 리포트에서도 30만 원이 제시되고 있으니까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26만 원부터는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조기준 매니저님께 남겨주셨고요. 복동희님께서 DRTEC 4,32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최근에 계속 빠져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조기준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DRTEC 15% 4,300원대인데 최근에 올랐을 때 매수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디텍터 관련해서 엑스레이 관련인데 그런 과거에 보다는 디텍터라든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과거에 필름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디지털로 솔루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인데 이게 시총이 결국은 짜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올랐다 내렸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시가총액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어떤 형태로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시총이 2,800억인데 실적 페이스라든가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게 그만큼 디텍터 관련해서 중국, 미국 수출에다가 많이 동물용에다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900억 매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4분기부터. 그래서 1분기도 지금 이런 형태의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는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의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올랐다가 마지막에 파도가 타고 있는데 4,500원, 4,300원대 시니까 거의 10% 정도 차이인데 이게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4,300원 선에서 이제 본전 근처에서 현금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테마, 디알텍의 여러 가지 의료 관련해서 장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4,300원대 본전 근처에서 4,000원 이상 올라가면 전략 현금 안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알텍 4,300원 선에서 현금을 확보를 해보시고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갈아타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화목둠 매니저님 1등, 2등을 달투고 있는 만큼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좋은 수익률로 옮겨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한국홀마예요. 네, 한국홀마 매숫가랑 비중은요? 매숫가는 7만 1,800원이고요. 비중은 30% 중에서 10%를 6만 6천원 선에 우선 손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20%를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 아, 알겠습니다. 한국홀마 7만 1,80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 비중은 30%에서 20%로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6만 4천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홀마, 이가람 매니저님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트 보니까 한 5년 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정말 기계 보유하시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화장품들이 미국향으로 해서 좀 많이 돌아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약간 밀렸는데 지금 오늘 한국홀마 밀린 게 아니고 대다수의 화장품 종목들이 오늘 약간 좀 여의도 내에서 사건이 좀 많았습니다. 거기서 롱소울 시즌에 누가 맞는 거에 대한 싸움이 나다 보니까 어디는 털고 어디는 사오고 약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던 게 화장품이었는데 지금 저는 화장품 종목들은 지금 팔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7만 1,800원이시면 사실 지금자리부터 조금만 더 올라가야 되는 매수가 거의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2분기 원익 발표가 그래봐야 이제 길어봐야 한 달 반 아니면 두 달 가깝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종목들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국홀마는 지금자리보다는 조금 한 한 달 정도 보유 더 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매수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뭔가 나머지 비중을 처리하신다면 매수가 근처 왔을 때 그때 이제 상황들을 보시면서 정리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홀마 매수가로 올라온다면 그때는 현금 확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홀마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맥. 네 스맥. 4,10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스맥 4,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해 있으세요? 이게 선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스맥 지금 4,1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3,81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낮춰봐야 될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김흥태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스맥 진짜 굉장히 어려운 종목을 또 선택을 하셨네요. 혹시 이거 얼마 전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네. 방송 보고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맥 종목은 로봇 테마 주로 분류가 됐던 기업이기도 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공작지계라든지 산업용 로봇, 정보통신 관련된 장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로봇 테마뿐만 아니라 반도체 웨이퍼 장비를 통해서 자동화 장치를 또 특허를 취득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스맥에 대해서는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1분기 매출액이 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매출액도 꾸준하게 실적이 또 개선될 수 있는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고 실적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기업 자체만으로도 로봇 테마와도 반도체 분야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또 괜찮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워낙에 또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어려운 종목이고 잘 안 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대한 테마 속만 붙으면은 장중에 20% 넘게 급등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저는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은 비중이 30%가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주고요. 지금 그리고 4,100원에서 지금 자리에서 내린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약 7% 정도 손실 구간인데 마이너스 7% 정도에서 이런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도 아직은 박스코 행보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조금 더 홀딩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트의 흐름만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이탈 자리를 봤을 때 만약에 3,800원, 3,750원 정도로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전환돼서 하락장으로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 자리만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4,000원권 위에서 매도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홀딩해서 지켜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비중이 워낙에 또 크기 때문에 4,100원이 넘어가서 매수가 부근에서 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은 절반만 덜어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종목에서 좀 분산 투자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계좌를 안전할 수 지키는 부분이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맥, 지금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당가를 낮춰봐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홀딩을 해보면서 지금 4,100원까지 올라오는 선에서 그때는 조금 현금을 확보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로 온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 왔고요. 10만 1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올해 가져갈 수는 있지만 저의 매수가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알려주세요. 라고 왔는데 조기주 매니저님, 지금 현재가가 4만 9,200원으로 굉장히 고민의 폭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이 2차 전지가 그만큼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바닥을 찍고 3만 5천 원까지 갔다가 4만 원, 5만 원대를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만 원대에 너무 높게 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롯데 그룹이 인수되면서 동박, 올해부터 작년부터 매출이 좀 늘고 있거든요. 고객사 다변화에서 올해 400억 영업이익을 하고 있고 1분기도 40억 정도 흑자가 나왔는데 단기 순위는 아직까지 적자지만 올해 아마도 흑자가 점진적으로 LG엔솔, 삼성SDR 관련해서 2차 전지 수요가 늘었지만은 지금 줄었지만은 지금 현재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서 팔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딱 중간 6만 5천 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6만 원까지는 멀었는데 대부분 재무제표라든가 기업 실적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만 5천 원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머트리얼즈 10만 1천 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총가 4만 9천 2백 원입니다. 과연 손절가 라인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 재무제표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6만 원 위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손절가 6만 5천 원에 손절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거기서 손절을 하고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 보시면서 큰 수익 다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잠시 후 방송 이어서 저녁 10시에 무료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니까요. 유튜브 김흥태라고 검색하시면서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중점 내용으로는요. 지금 테마가 어떤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6월달을 핫하게 이끌어올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신 건 제가 계속 밀었던 5월달에 밀었던 전선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번 6월달에는 또 어떤 테마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삼성전자가 시간의 거래에서 강하게 움직인 것만큼 내일장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이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슈가 있었던 만큼 반도체가 궁금하다. 그리고 피카츄의 전선, 전력 관련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10시에 김흥태 매니저의 무료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기준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저는 이제 10시 10분에 시작할 텐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실리콘2처럼 200, 3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S바이오메딕스를 400% 올라갔는데 그런 종목 중에 이제 그런 차 대를 그 종목을 이을 종목들 몇 개를 알려드릴 테니까 최근에 이제 코스트엑시스 저작반도체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 300% 갈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10시 10분에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가람 매니저님도 안내해 주시죠. 네 저도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대한민국 최고 종목이었던 제약바위에서 알테오젠이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고요. 2차 전지도 아무 이역 없이 올라올 거라고 했는데 오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거기에 대한 대장 종목들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 그 외에 제가 또 강조했던 SK하니스의 TC본더 다른 기업도 들어올 거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 TC본더가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한미가 밀렸는데 앞으로에 대한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최대한 좀 많이 풀어볼 테니까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10시 1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수 이가람 매니저 10시 10분에 무료방송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가람 매니저의 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치면 상한가 치킨 이벤트 다섯 분 당첨자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다섯 마리를 열심히 튀기고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됐을지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다섯 분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6653님 그리고 3770님 8554님 6205님 8346님 당첨이 됐습니다. 이 다섯 분은 문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이 그 문자 번호로 저희가 바로 바코드를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 바코드 가지고 맛있게 치킨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목팀과 했던 6월 달 첫 번째 수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엔딩 요정은 1등을 달성했었던 조기준 매니저께 카메라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